뭐하냐? 뭐하냐? 사랑에 빠진 거 같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나중에 못 해봤다고 후회하기 싫어 장아 아 됐어 집에 갈 거야 손만 잡고 살게 이거 뭐야 이거? 네가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너는 부재니까 그렇다 치워 나는 장홍수인데 왜 제일 친 건데 그냥 한 번 자고 치워 연애야 피곤하게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걸리지 않아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